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가수 이명웅씨가 지니뮤직 어워드에서도 상남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정말 하늘을 찌르는 인기인데요. 이명웅씨가 지니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지니뮤직 어워드는 8일 오후 7시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시상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레드카펫 행사와 온라인 생중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2022 지니뮤직 어워드는 대상, 가수상, 특별상으로 나뉘어서 시상이 진행이 됩니다. 영예의 대상 부문은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올해의 가수, 올해의 음원, 올해의 앨범까지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수여됩니다. 가수 이명웅씨는 대상에서 올해의 음원상, 가수상에서는 남자 솔로상, 특별상에서는 지니 인기상을 수상했는데요. 음원 60%와 심사 40%로 이루어진 올해의 음원에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이유의 스토로베리문,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이명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싸이의 댓댓, 여자아이들의 통보이, 비오의 카운팅스타즈, 레드벨벳의 필마이리듬 등이 후보에 올랐습니다만 가수 이명웅씨가 수상했습니다. 이명웅씨는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전했는데요. 가수 이명웅입니다. 2022년 지니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음원이라는 아주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올 한해 저의 첫 정규앨범, I am hero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좀 더 다양한 이명웅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저 이명웅의 목소리와 진심을 담은 음악을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셨고 올해의 음원이라는 소중한 상도 수상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주시는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 이명웅이 있습니다. 정말 늘 말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건행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니 뮤직 어워드 남자 솔로 상인데요. 지니 뮤직 어워드 남자 솔로 부문은요. 최고의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음원 50%, 심사 30%, 투표 20%로 결정되는 남자 솔로 부문 투표에서도 이명웅 씨가 1위를 차지했었죠. 남자 솔로 상 수상 소감은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명웅입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께서 주신 큰 사랑 덕분에 제가 2022년 지니 뮤직 어워드에서 남자 솔로라는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됐습니다. 늘 저 이명웅을 향한 사랑과 관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행? 하면서 역시 건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수 이명웅 씨는 2022 지니 뮤직 어워드 지니 인기상은 이미 확정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6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22 지니 뮤직 어워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니 인기상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총 득표율을 44%를 기록해서 1위에 올랐는데 지니 인기상은 지니와 와이 박스 투표를 합산해서 투표 100%로 수상자를 결정하지요. 이미 이명웅 씨는 지니 인기상 수상을 확정했습니다. 지니 인기상 수상 소감은요?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명웅입니다. 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지니 인기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번 상이야말로 저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저 이명웅에게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내주시는 큰 사랑과 관심만큼 저 역시 앞으로 좋은 음악과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웅시대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른 인삿말과 달리 손아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명웅 씨가 팬들에게 보내는 사랑 고백이죠. 영상으로 전하는 수상 소감이지만 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과장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이명웅 씨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참 감동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참 좋죠. 하지만 그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명웅 씨의 이야기도 참 좋습니다. 손이 참 곱던 그대가 아니라 말이 참 고운 그대의 이명웅 씨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이명웅 씨도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지니 뮤직 어워드 3관왕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